어.. 항상 모르겠어요. 그.. 아, 오늘 공연에서 아까 지구과 태양 앨범을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. 역시 아, 우리 팬들은 노래를 잘하는구나. 그래서 점점 남녀 성비가 맞아가면서 특기 좋은 할머니가 늘었고 그건데 역시 가사가 없으니까 쉽죠, 그렇죠?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. 가사 읽는 것 중에는 이 곡이 제일 잘 했던 것 같고 이 친구는 어때요? 이 친구는 멀어져 있어서.. 그래도 사실 여기는 이 친구들에게 가까워서 그 역삼동 미스터 피자에 가면 거기 여러 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면은 심지를 자주 볼 수 있어요. 거기에 자주 가요. 거기에 자주 가요. 죄송하게.. 세이.. 아니, 아니요. 세이호 하는 그런 분이 유료의 노래를 듣고 해보겠습니다. 진짜.. 눈물이 마를 때까지 스테이 내 맘을 모를 때까지 스테이 조금만 기다려 스테이 기억에 줄이는 말 스테이 내가 널 보내줄 때까지 스테이 내 기억 속에서라도 조금의 따뜻한 누가도 단축할 수 있게 해줘 나를 열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너는 너는 나에게 나에게 이제는 아름다운 일이 없어 나의 기억 속에 이제는 아름다운 일 없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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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